여기서 사갖고 들어가더라니까, 허건날. 항공, 항공으로. 아니면 수화물 병으로 보내야 되지. 이산조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조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 고 봄이로구나. 운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오늘 백발 한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절하는 봄을 안겨 헌들었을 때가 있느냐. 봄을 왔다가 가려거든 가버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또 금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일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여름라는 해돼도 세저를 꼭 비지 않는 황국 달을 풍도 벗는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모란 전찬 바람에 백설만 벌벌빛이 날 기여 우리 멘탈 Caroline 생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술백 천치 계속 법원 지 모두가 백발이 이게 버시로 난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참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정추 너가 내려오라 오와 세상 본인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못 오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 반사십도 못살 인생 아참 한번 죽어지면 동망산 철흙 위로나 사후에 반반 진수는 사로 생겨네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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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도 거리 다 녹는다 세워라 가지마라 아 여긴 안 했구나 거기 녹는단까지 여기까지 이제 아타 아직 미흡한데 미흡한데 있지라잉 어디가 미흡하신지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해드릴게 아니 전번 주에 한 게 다 미흡 펄펄도 잘 안되고 월백설백 천지백이 잘 안됩니까? 예 펄펄도 좀 안되고 월백설백 백선지 펄 펄 펄 거기요?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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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만 백설만 펄펄 두 번째 박 펄펄 시날리엄 아홉 번째 박 시날리엄 우은 세 개가 우은 세 개가 되고 보면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 월백설백 월백, 거기가 이제 되면 월백, 서을백 해도 되고 그냥 서을백 이렇게 해도 돼. 월백, 세을백, 천찌개 백 원짓, 천찌개 백 원짓, 모두가 백 바리히기 버시로 놔서 무정 세월은 도도 없이 흘러가고 이내 정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정춘을 누려라. 다시 정춘을 누려라. 다시 정춘을 누려라. 오하세상 본님 내돈 이내 한번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은 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방산촌은 거기로 난 사하하하하후에 반반 진수는 사러하후 생존에 일배주만도 못하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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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 뜨거 리 다 녹는다 어디? 아까운 청춘 뜨거 리 다 뜨거 리 다 아까운 청춘 뜨거 리 다 녹는다 한 번 더 아까운 청춘 뜨거 리 다 녹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시작 세워라 가지 마라 세워라 가지 마라 세워라 가지 마라 세워라 가지 마라 간혹은 세워라 절거나 간혹은 세워라 절거나 간혹은 세워라 절거나 늘어진 늘어진 개 수나무 개 수나무 늘어진 개 수나무 개가 여덟 번째 파기에서 하면 돼요 늘어진 개 수나무 개 수나무 자 늘어진 개 수나무 개 수나무 개가 여덟 박기 시작해서 아홉 박까지 끌어주고 열이 저기요 수가 나와요 개 수나무 다 각 1박으로 개 늘어진 개 수나무 개 수나무 개 수나무 개만 두 박자고 나머지는 한 박자씩 뒤에 개 수나무 개 수나무 늪어 늪어 개 수나무 개 수나무 unterstüt 음만 맞으면 돼요. 들어진 개수나무 했죠? 꾹꾹트리 각 1박식인데 이렇게 내려가 꾹꾹트리 시작! 꾹꾹트리 그렇지 꾹꾹트리 꾹꾹트리 다가 다가 그렇지 꾹꾹트리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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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꾹꾹트리 다가 시작 꾹꾹트리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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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트리 다가 다가 그러지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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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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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 시작 끙끙 들리 가가 다 가 다 가 더 올라가야지 가가 다 가 다 가 다 가 다 가 다 가 더 올라가야지 다 가 다 가 다 가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거를 다른 데서도 지도해 보고 또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이 노래만 딱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개인 지도를 요청해서 한번 해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재작 작년 여름인가 그러는데 재작년 여름이네요 해드렸는데 저기 뭐야 그 죽어도 안 올라가 다 가 다 가 그래 버리면 안 되지 다 가 이렇게 해야 그 놈이 야물지게 되는데 그 가 를 못 올리는 거야 다 가 다 가 그렇지 올라가야 돼 분명하게 딱 올려야 그게 나와 다 가 다 가 그러고는 다 가 큼으로 계속하면 죽어도 안 되지 다 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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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 붙이니까 안 되네 쟁이 님이 잘 되는데 가가 조금 안 되네 큼 큼 큼 큼 큼 큼 큼 다가 시작 굽 삭 큼 큼 이렇게 FREра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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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제일 어려운거 이거 어려워요. 이런 목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기보다 오히려 이런 시기면 어려워요. 그끄끄끄끄끄끄끄끄끄 테라 아하앙 테라 아하앙 배달아 놓고 배달아 놓고 배달아 놓고 배달아 놓고 그렇지 테라 아하앙 테라 아하앙 배달아 놓고 시작 테라 아하앙 테라 아하앙 배달아 놓고 제일 어려운 데니까 거기를 몇 번이라도 같이 해야 돼 늘어진 개수나무 시작 늘어진 개수나무 그 끝들이 다가 테라 아하앙 배달아 놓고 국국도식 허는 놈과 부모부려 허는 놈과 경제화목 못 허는 놈 경제화목 못 허는 놈 경제화목 못 허는 놈 여성 표정 글 서로 모아 앉아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쉬운 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고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들어진 개수나무 시작 누르진 개수나무 그 것들 이따가 대략 왕배 따라 놓고 굽굽 투식하는 놈과 부무려 하는 놈과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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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 시작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당부 집어님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저렁거리고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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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 그렇지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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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짜릴게 보세 보세 그렇지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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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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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보세 이 끝이 끝을 잘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뒤 꼬랑지를 막 빼고 흔들지 않아요? 아냐, 놀아보세, 단돈지기 딱, 탁 잘라고요 아직은 착, 쳐버려야돼 전등이 확 나간 것처럼 국장이 팍, 전등이 확, 그래 안 하면은, 저기 뭐야, 아주 촌스러운 소리가 돼요 저는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세장님 오늘 오셨을까요? 오늘 이제 한세장님이 오셨으니까 해보시고 공수배 자, 공수배, 다 왔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ض이기 때문에 한번 더 동료하러 가고 제가 여기 주문해보십시오 제가 감사드리기 진행하고 제가 참사 네장님한테 정리해봐 geez 제가착 seen 제가 몇살을 ждем